Q. 이거야. 너 지금 하고 있어? 약간 조이잖아 그냥. 어 머리 아프지 않았어. 어쩐지. 나도 약간 조이잖아. 나 끝난다가 나 좀 어지러웠어. 뭔지 알아? 머리 커서.. 내가 제일 작아. 아니야 너 59야. 너 59잖아. 59야, 우리 세 명 다 59였어. 마크는 60이었고. 아니야, 얘 59 됐어. 59야? 어, 우리 세 명 다 59야. 아 잠깐만. 진짜 58명은 따뜻해. 우리 세 명 다 59야. 나는 두 번째는 다 59고, 마크는 첫 번째 60이고 다시 했는데 59. 너는 첫 번째 할 때 58 할 때 너는 59 됐어. 어쨌든 60은 아니라는 거. 나한테 진짜 중요해. 나한테 진짜 중요해. 아무튼, 우리 열심히 또 계속 오겠습니다. 지금 저희들이 방금 둘을 찍었죠? 둘을 찍었죠. 유닛, 동부 유닛 찍었고. 안녕, 안녕.